나이대별로 다르게 인식되는 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10대 때는 비겁의 시대다 20대는 식상의 시대 30대는 식상에서 재로 넘어온다 40대는 재 50대는 재에서 관으로 넘어오는 관성 그리고 60대는 인성의 시대라고 해서 나이대별로 어떤 십성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해당 십성이 없더라도 그러한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재성이 보통 이제 돈이라던가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가 되는데 그게 10대에게도 재성이 돈이란 얘기로 통용이 될까를 얘기하고 싶어요 10대에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우리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고 나한테 주식으로 막 몇백억 주식 물려주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10대 때 재성이 있다고 해서 어이 돈 보겠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한번씩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10대는 기본적으로 비겁이라고 하는 배경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비겁의 배경을 두고 10대한테 식상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비겁이니까 뭐든지 이렇게 뭉쳐서 뭘 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지겠죠 뭉쳐서 이렇게 뭐를 하더라도 친구들끼리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을 형성해서 뭐를 하려고 할 거라고요 10대 때는 자 그래서 10대에 식신을 쓴다 식신을 쓴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것에 친구들이 같이 협심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신의 특징은 절대로 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의 통제를 거부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 다니기 싫고 어 그 부모님 말씀 듣기 싫고 이런 게 강해요 식신도 근데 식신은 그래도 관에서 벗어난 짓은 안 합니다 비겁이 있는데 식신으로 잘 빠져나가는 친구들 그리고 10대에 식신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대부분 10대 안에서 진로 설정이 일어나요 진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장래 희망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되는 게 식신이에요 10대한테 식신이 그렇게 발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10대인데 10대인데 뭔가 장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 식신운이 딱 와주면은 진로 설정이 일어나요 그때 돼서 하고 싶은 게 생기고요 결정이 돼요 보통은 물론 학업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식신들은요 공부를 잘해요 기본적으로 식신 한 개만 있어도 전교에서 1등 할 수 있어요 식신이 공부로 잘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은 공부 학업 성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떠나서 방향성이 확실하게 설정된다는 거에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운도 되고요 사주도 됩니다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식신은 그렇다고 치고 상관은 어떻게 했냐고요 상관 상관이 운에서 오거나 사주의 상관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상관이 차라리 격으로 되어 있어서 격을 만드는 거에 치중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 사춘기라던가 반항심으로 나타납니다 반항을 전혀 안 할 것 같은 자녀도 상관운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틱틱거리고 반항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관을 거부하는 심지어 비겁을 달고 있기 때문에요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바람 넣어줘도 그 바람에 타고 와서 이렇게 반항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10대한테 적용되는 상관 운이에요 이게 그냥 반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학교 등교하는 걸 거부한다던가 학교 가는 걸 거부하고 자기만의 이제 길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상관을 이제 격으로 쓰고 그게 이제 재화가 안 되어 있다면은 보통 학교 다니던 거 때려치고 자기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이제 상관이에요 그래서 식상을 상당히 잘 쓰는데 대부분 이제 비겁과 같이 합동을 해서 관을 거부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음 근데 만약에 10대한테 재성운이 와요 재성운 재성운이 오면은 돈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10대한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 학생으로서 학업을 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교육 제도가 그거잖아요 근데 재성이 오게 되면요 10대한테 재성은 재극인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마제라 그래요 항마제 그래서 10대한테 대운에서 재성운이 깔려서 들어온다 이러면은 공부 안 합니다 10대한테 재성운은 굉장히 치명적인 운이에요 재성 때문에 공부를 안 하니까 뭐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성친구 때문에 공부 안 한다 혹은 놀이 편제도 놀이거든요 그 게임 때문에 공부 안 한다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쟁제하러 다니는 거예요 재밌는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거 하러 다니느라고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대체로 초년에 이르게 재성운이 대운에서 깔려 들어오면요 공부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통변하면 잘 맞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들도 괜찮아요 초년에 재성운이 깔려서 오신 분한테 얘기해 보면요 돈 때문에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성 문제 때문에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집안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러가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초년 재성운은 보통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재성운이 온다고 해서 초년에 돈을 벌겠네 이렇게 통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극인 항마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0대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느 구성이 제일 케어하기가 편하냐 그거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 사중에 인성이 잘 발달하는 사람들은 10대 때 키우기가 정말 편해요 일단 부모님 말 잘 듣잖아요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하는데 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터치할 게 별로 없어요 주변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좋아하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래서 시키는 걸 다 소화해서 받아들이는 말 잘 듣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게 인성을 깔고 있는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인성 운이 들어와도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말 그렇게 안 듣다가 인성 운에 들어요 말을 10대 비겁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인성을 쓰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두뇌 회전률이 엄청나게 빠르죠 그 인성이 있더라도요 그냥 인성이 있는 거랑 비겁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인성이 있는 거랑은 달라요 인성을 끌어내는 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 푸드파이터 보면은 엄청나게 먹잖아요 막 햄버거 20개 30개를 그냥 먹잖아요 비겁이 있는 인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에서 무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겁이 없으면은 두 개만 먹어도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면은 머리가 너무 회전이 빠르고 기억력도 너무 좋았죠 공부를 하면은 단어 100개 외우는데 막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데 10대 때는 그런 비겁의 배경에서 인성을 끌어들이기 때문에요 나이를 좀 20대만 넘어가도 그게 안 돼요 10대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인성을 쓰는 친구들이 말 잘 듣고 공부도 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업적인 완성도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대 때 관성운이라던가 관성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보통 이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10년 전인가 그때 이제 그 10대들 사이에서 한창 유명 그 유행했던 게 패딩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했거든요 그 패딩을 또 주제로 해서 만화도 막 기한84 만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패션왕 이렇게 나오고 뭐냐면은 10대 때부터 특정 명품이라던가 브랜드 이런 거에 관심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성이 발달한 친구들은요 관성운이 들어오면 딱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10대 전에 10대 2할 때 유아 시절 유아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냥 어울려서 똑같이 놀던 친구들이 10대를 넘어가고 관성에 이렇게 힘을 받게 되면은 나랑 친구들 간의 수준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수준이란 게 학업적인 수준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수준 야 우리 아파트는 자이인데 너는 어디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롯데캐슬에 살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집하고 쟤네 집의 그 집의 가격을 비교한다던가 막 쓰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비교한다던가 뭐 이런 명품이라나 브랜드 이런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관성들이에요 얼마나 허세해요 그런 걸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격차를 인지한다 관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10대 때 그런 걸 잘 인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부모님한테 가서 막 원망도 하고 막 등골도 빼먹고 이러는 거예요 내 친구는 어 저기 5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30억밖에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에요 그게 이게 10대 때는 다른 나이 때랑 10성이 작용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나이 차이를 감안하고 그냥 잣대를 들이밀면은 당연히 이제 그 나이 때 애들은 안 들어오겠죠 그 말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빅업이랑 연결돼서 10성이 달라지는 것들을 구분하면 되고요 어 20대는 20대는 이제 식상의 시대잖아요 개인성이 강조되고 개별성이 강조되는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관외 통제가 강해지지만은 20대부터는 그런 관외 통제를 벗어나는 게 더 강해지죠 자 20대는요 기본적으로 식상을 깔고 가요 깔고 가기 때문에요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터지는 시기예요 10대는 어때요 억압되어 있었잖아요 관성으로 관성으로 늘려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참으라고 하고 막 그런 걸 강요하잖아요 사회에서도 강요를 하고 부모님도 그런 걸 강요하고 나도 어른들처럼 술 마실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데 못 나가게 하잖아요 밤에 들으면 일찍 들어와서 자라 그러고 아침 되면 일찍 일어나서 가라 그러고 학교에 그런 억압적인 거 그런 억압에서 이제 20대는 벗어나집니다 자 벗어나지기 때문에 식상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관성과의 이렇게 관성과의 문제를 봐야 돼요 관성 이제 20대부터는 관성의 억압이 부조리하다 싶으면 바로 들고 일어나요 반항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0대에 많이 형성이 되는 게 관성이랑 연결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부조리에 반항하고요 정의의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게 20대예요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 세상에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고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게 20대의 식상이 발달한 식상의 시대에 관성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80년대에 어땠냐고요 막 그 대학생들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20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대의 관성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관성과 부딪히는 쪽으로 발현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반대된 유형은 뭐겠어요? 당연히 인성이죠 20대의 인성이 잘 되어 있으면요 일단은 1차적으로 관에 반항하는 부조리에 대항하는 그런 쪽으로 잘 가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20대 인성 발달자들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냥 대학을 공부하려고 왔는데 왜 공부는 안 하고 저렇게 시위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성들이에요 물론 분위기에 휩쓸려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학교 안에서 학업을 완성하고 그 학업을 완성해서 졸업하는 거에 더 특징이 맞춰지고요 그리고 식상을 쓰는 거에 인성을 차용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자기의 스펙을 만들고 자격을 이렇게 완성하는 쪽으로 쓰이는 게 인성 발달자들이에요 또는 인성운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막 시위하다가도 인성운이 딱 들어오면은 정신 차리고 공부합니다 시위 안 나가고 그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뭘로 들고 일어났어요? 뭐 시위는 안 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등록금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20대잖아요 관성하고 부딪힌 거예요 관성은 기존의 기득권입니다 대학 교수들이고요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에 식상으로 부딪혀서 등록금 반이라도 내놔라 이러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 뭐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아니 왜 굳이 등록금을 돌려달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성들이에요 방학 때 안 논다니까요 방학 때 놀아야 되는데 안 놀고 그 막 공부하고 막 자격증 따로 다녀요 토익 시험 보고 20대부터 그런 걸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인성이 발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대 20대 때는 인성이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격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사회 시스템에 빨리 적응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20대에 재성이 들어왔다 20대에 재성운이 간다 그러면은 일찍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인성하고 재성이 그런 확실하게 반대되는 역할을 하죠 대학교를 가서도 대학교 다니면서 자기 일을 만들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식상이 재성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요 개인업을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20대에 재성운이 잘 들어와 있다 이러면은 대부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이 커져 버려서 학교를 못 나가고 그 일만 치중하게 돼요 그래서 빌게이츠 되는 거죠 이제 빌게이츠가 하버드대에서 졸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빌게이츠인가 마크 주커버인가 어쨌든 하버드에서 막 이렇게 벤처식으로 뭐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졸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20대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을 가면은 자기 일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0대에 재성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가요 재성에 혹은 발달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또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죠 백종원씨도 20대 때 요식업으로 해서 이미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막 자산이 이 정도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치킨집에서 대박나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벤처 또는 이제 자영업 아니면 개인업 내가 좋아하는 일로 연결돼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20대는요 아무리 재성이 들어와도 식상이 중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될지 안 될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열정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열정이 가장 강할 때예요 10대 때도 아니고요 20대 때 뭔가 몰입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대의 식상을 중심으로 비겁이 있다 사주에 혹은 비겁운이 왔다 이러면요 단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식상이라는 걸 두고 비겁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어떤 약간의 목적성을 띄게 돼요 혹은 같이 뭔가를 행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럼 동아리라던가 동호회라던가 어떤 모임이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단체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하는 형태로 연결이 돼요 20대에 보면 그런 게 다 나눠져요 인싸와 아싸가 딱 갈리고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룹으로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학업이 아니라 동호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학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런 십성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20대에는 식상이 강조되어 있는 걸 배경으로 해서 다른 십성들을 끼워 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30대는 어떻겠어요?